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거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이 플로투늄 핵폭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예고편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물리학 전공이라서 마음 같아서는 다 설명하고 싶지만 우리는 블렌더를 배워야 하니까 만드는 방법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과학 얘기는 참아 보겠습니다 플로투늄은 이런식으로 32면체로 생긴게 포인트입니다 32면체는 이 덩어리가 32개라는 거에요 이 방식은 오늘날 컴퓨터를 입게 해준 폰노이만 형님께서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가도 되겠습니다 32면체를 만드는 방법은 저는 수학책에서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오늘 강의에 녹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구요 일단 첫번째 32면체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32면체를 만드는 방법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32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블렌더에서 주어지는 아이코스피어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이 아이코스피어는 생각보다 많은 80면체입니다 그래서 아이코스피어를 너프를 시키면은 20면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80면체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쉬프트 A를 눌러서 메쉬에서 아이코스피어를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코스피어가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 아이코스피어의 면의 개수를 보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이 아이코스피어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일단 에딧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오버레이에서 여기 통계를 보는 스테이터스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하얗게 이렇게 오브젝트를 몇 개 선택했고 페이스가 현재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나요? 이렇게 80개의 면을 갖고 있다고 표시가 되네요 32면체는 요런 식으로 32개라고 뜨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코스피어를 바로 사용할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려고 일단 소환을 했고요 이거 아이코스피어를 지우고 다시 소환을 할게요 쉬프트 A에서 아이코스피어를 소환을 하는데 일단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은 왼쪽 밑에 요렇게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세그먼트 섭디비전이 현재 2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1로 낮추면은 요런 식으로 너프가 돼요 반대로 3으로 올리면은 굉장히 분할이 많이 되겠죠 우리는 1로 해서 요렇게 20면체를 만들 겁니다 자 1로 하면은 요거의 개수를 볼게요 페이스가 20개죠 자 요렇게 20개에서 32면체로 갈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아까 수학책에서도 봤다고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점 선택 모드로 바꾼 다음에 A키로 모든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벨을 줄 거예요 컨트롤 B가 아니라 이 버텍스 베벨은 컨트롤 시프트 B입니다 이거를 누르고 마우스를 당겨 보면 이 점에서 베벨이 형성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20면체에서 꼭지점으로 베벨을 형성하면은 32면체가 됩니다 6각형이 20개고 5각형이 나머지 1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양은 축구공이랑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미로 당겼기 때문에 이 6각형의 모양이 딱 맞지가 않죠 우리는 정밀하게 32면체를 만들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하고 자 여기서 정밀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꼭지점이 분할이 될 때 여기를 정확하게 3등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게 딱 그 지점에 갔을 때 정확한 6면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에서 랭스 엣지 랭스를 선택하면은 선택한 선분의 길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 길이가 1.05 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3등분을 할 겁니다 다시 일단 전체면을 선택한 다음에 전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B 로 땡기는데 일단 아무데나 클릭을 해 보세요 자 왼쪽 밑에 옵션 창을 보면은 옵션 창이 꺼지면 F9 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던 옵션 창이 똑같이 뜨죠 여기 보면은 width 가 있습니다 요 값이 0 이면은 베벨이 0 인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이 아까 1.05 요게 선분의 길이였죠 근데 요거를 나누기 3을 하면 신기하게도 딱 3등분 지점에 이 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선분의 길이가 다 비슷한 지금 소수점을 우리가 맞추지 않아서 요렇게 소수점 세 번째가 맞지 않는 건데 뭐 요 정도는 허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정확한 6면체와 5면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완벽하죠 자 필요 없으니까 아까 요거 선분 계속 보이는 거는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정확한 32면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 32개의 페이스를 분할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 페이스 하나하나를 다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엣지 선택 모드로 바꾸고 A키를 눌러서 모든 선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쉬에서 나눈다는 의미의 스플릿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페이스 바이 엣지스가 있어요 그 선분을 기준으로 페이스를 나눈다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만 하면은 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스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 보면 요런 식으로 다 분할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32개의 개별 페이스 분할도 아주 간단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 분할할 페이스를 둥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요 페이스를 요런 식으로 메쉬를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메쉬를 둥글게 부풀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페이스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32개 밖에 안 돼요 요거를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Modify, Add Modify에서 이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하면은 페이스가 분할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요 면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개별로 분할이 돼요 우린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심플로 바꿉니다 심플은 형태는 변하지 않고 이 페이스만 나눈다는 의미예요 요거를 3단계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어플라이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렇게 페이스가 분할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를 동그랗게 부풀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모든 점을 선택을 하고 T를 눌러서 왼쪽 툴바를 보면은 이 기능을 잘 쓰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이 쉬어 부분을 꾹 누르면은 투스피어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요 기능은 요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일부만 선택하고 투스피어를 사용하면 큰일 나요 요거를 기준으로 둥글게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 선택한 점만 둥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점을 선택하고 반드시 투스피어를 잡고 클릭해서 옆으로 당기면은 둥그렇게 변합니다 간단하죠 투스피어 기능을 다 사용했으면은 다시 셀렉트 박스로 바꿔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 방법으로 바꾸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32개를 지금은 한 오브젝트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른쪽에 요 컬렉션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딧 모드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페이스들이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페이스 하나하나를 다 개별의 오브젝트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입체적인 32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오브젝트를 에딧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A키로 전체 선택을 하고 P 세퍼레이트 기능을 킨 다음에 여기 루즈 파트가 있어요 즉 분리되어 있는 파트는 다 쪼개겠다 다 개별 오브젝트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 컬렉션 부분을 보세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P를 누르고 루즈 파트를 누르면 32개로 다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에딧 모드가 아니더라도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마치 계란 껍질을 분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참 여러분들은 회색이니까 이렇게 보이겠네요 저는 일단 녹화 편의상 이런 식의 하얗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까지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부 돌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껍데기만 있는데 안쪽으로 부피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우리는 요거를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한 번에 선택해서 한 번에 에디스를 할 겁니다 이거를 쉽게 하려면은 이 컬렉션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상위 컬렉션 안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선택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말이죠 요 상태에서 에딧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오브젝트가 다 떨어져 있더라도 다 한 번에 에디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A키로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출을 시킬 거예요 돌출하는 단축키는 E죠 Extrude 자 여기서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끊지 말고 쭉 따라오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E키를 누르면은 돌출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S키를 누르면은 스케일이 연속으로 사용이 됩니다 돌출을 하면서 스케일이 된다 자 요거는 제가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해 볼게요 오른쪽에 엑스레이 Alt Z 단축키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까지 다 비춰서 보여요 자 다시 E키를 누르고 S키를 누르면은 자 보이시나요 돌출하면서 스케일이 커집니다 밖으로 하면 요렇게 되고 안으로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 부피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E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다가 ESC키를 누르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복사는 됐는데 얘가 제자리로 갔기 때문에 요게 요런 식으로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Ctrl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해주세요 자 전체 선택을 하고 E키 S 저는 안쪽으로 요만하게 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왔지 어 한 4대 1 정도가 해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대 1 정도 그러면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보시면은 이제 하나를 닦았을 어 왜이래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전체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A 키 E S 안쪽으로 돌출을 시킵니다 아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부피가 생겼죠 마치 파인애플을 잘라놓은 것처럼 요런 식으로 부피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요렇게까지는 잘랐는데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엣지를 줘야지만 어 조금 더 예쁜 메탈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벨 기능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커팅을 해 줄 거예요 그 사용 방법은 자 일단 한놈만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한놈만 선택을 하고 Add 모디파이어에서 베벨을 선택해요 그러면은 요 테두리가 조금 이렇게 샤프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저는 이 마운트 이 값을 0.005 아주 살짝만 요렇게 엣지를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을 모든 오브젝트에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은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셀렉트 오브젝트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쉬프트를 누르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놈이 요렇게 살짝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요 액티브 오브젝트라고 해요 활성화된 오브젝트 요거를 아까 우리가 그 모디파이어를 선택한 마지막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요 상태에서 반드시 요 상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가 나머지 모디파이어에 입혀지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컨트롤 L 누르면은 링크 기능이 나오고요 여기서 Copy Modifier를 누르면 짠 하면 자 다 들어갔죠 이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가 나머지도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은 모든 오브젝트가 다 엣지를 가진 거예요 엣지는 여기까지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코어를 만들어야 돼요 자 코어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만 잘라서 요렇게 안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어를 만들 때 사이즈를 잡기 좋겠죠 자 이 방법은 여기 여기 뷰에서 여기 뷰 레인지 선택한 지역만 보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알트 B 이 클리핑 레인지가 있습니다 아 클리핑 리전이 있습니다 이 클리핑 리전은 요런 식으로 가로 세로 선이 나오고 요거를 클릭해서 긁으면 영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면 이 영역만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오는 방법은 다시 알트 B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알트 B를 눌러서 영역 선택하면 이렇게 구간만 볼 수가 있고 다시 알트 B를 누르면 그 영역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코어를 설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3D 커서가 이 물체 정중앙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코어를 만들면 아마도 정중앙에다가 동그란 계란 노른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중간에 3D 커서를 배치를 했고요 요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르고 UV 스피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사이즈를 줄여서 안쪽에다가 형성을 하는데 어디가 정확히 중간인지 모르니까 아까 배웠던 알트 B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요거를 자를 때는 참 그 우리가 뷰파이 창에서 이런 식으로 탑뷰 나 프론트 뷰 이 정면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선에서 자르면은 이 중간을 자르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뷰로 간 다음에 알트 B로 정확하게 중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안에 동그란 걸 보기가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면은 요 안에 있는 코어가 어디쯤에 배치했는지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테두리보다 좀 안쪽에 배치하도록 요렇게 할게요 다시 알트 B로 밖으로 나와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 32면체중에 하나를 뗐을 때 안쪽에 코어가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잘 있죠 자 요렇게 하면은 오늘 배울 플로톤유 회복탄 만들기 모델링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요거를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텍스처를 입혀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아래쪽에다가 요런 식의 구조물을 놔도 됩니다 이 구조물은 사실은 영화 예고편에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해 봤습니다 요거 만드는 강의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만든 거를 조금 이렇게 까보면서 같이 한번 열어보면서 저는 요렇게 만들었다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같은 경우는 여기 메탈 부분에는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 메탈 테두리 부분에는 요런 식으로 약간 청록색으로 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러프니스랑 노멀감 이렇게 높이감만 줬습니다 그래서 메탈 느낌이 나는 텍스처를 하나 갖고 오고 여기서 컬러 램프로 요런 식으로 컬러 램프로 러프니스를 좀 조절을 합니다 그 러프니스 값을 여기 프린스퍼드 BSDF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범프 값으로 범프 값으로 높이 깊이감을 조절해요 요런 식으로 깊이감 있죠 요거를 조절해서 최종적으로는 러프한 느낌의 메탈 느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코어 페이스를 보면 마찬가지로 러프니스 메탈 느낌의 텍스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컬러 램프를 통해서 약간 청록색으로 색깔을 바꿔줬어요 원래는 요런 식으로 하얀색 검은색인데 컬러 램프에서 색깔을 주면 청록색 느낌의 요런 식으로 컬러를 바꿔서 BSDF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텍스처를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컬러 램프를 통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색깔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인버터 컬러를 사용하면 흰색 검은색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흰색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썼고요 러프니스에 흰색이 많이 들어가면 러프니스가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인버터를 끄면 이런 식으로 메탈 느낌이 많이 나죠 너무 검은색이 많이 들어갔기 인버터를 써서 하얗게 만들고 러프니스를 많이 줬다 거칠거칠하게 했다 그 다음 범프 값으로 깊이감을 줬습니다 범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 같죠 깊이감이 없으니까 범프를 추가하면 울퉁불퉁한 깊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쪽에다가 패드를 만들어주면 더 리얼합니다 실제로 예고편에도 이 패드가 들어갔어요 뭐 부딪히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얼라인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패드를 넣은 것 같은데요 이 패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있는 쉘 부분에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Shift D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P로 요거를 분할을 해주면 이렇게 쉘 하나를 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지금 이 쉘의 오리진이 쉘의 원점이 여기 있어서 사이즈 조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클릭해서 오리진을 지오메트리로 보낸다 요거를 하면 여기 있던 오리진이 얘 중심으로 갑니다 자 중심으로 갔죠 요 상태에서 스케일을 바꿔서 살짝 줄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익스트루더로 돌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모디파이어에서 여기 Solidify 두께감을 주는 요거를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저는 이 기능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요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탈 느낌을 러프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런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쉘을 분할 해주면 훨씬 더 극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코어와 쉘과 패드 그 다음에 아래 구조물까지 요런 식으로 완성하면은 예쁜 텍스처가 입혀진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기능들을 배울 수가 있었죠 영상만 시청하지 마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확실하게 익히면 어휴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싶은 것도 좀만 머리를 돌리면 만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가지 모델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재밌는 주제가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까만거니 채널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